여러분이edom 우리는 일단 이 사람 나올 테니까 거기 누구 나오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대결 TOP7 멤버들을 사랑하고 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MC 김성주와 붐도 사랑하는 사랑 퍼주는 굴삭기 남 TOP7 단량 안성훈 지니 나와요, 안성훈 나옵니다 대박 뭐야. 아니 어떻게 된 거야. 머리는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냐. 머리는 가눌 수 있어요. 머리 가눌 수 있어. 엄마예요. 누나예요 누나. 아 누나고 왔어요. 본인은 와이프예요 본인은 와이프. 엄마 아들 아니고. 자 우리 안성훈 씨를 한번 일단 쓱 내밀어 봅니다. 저희 이분 나옵니다. 결혼 14년 차에도 아내를 볼 때마다 눈에서 불꽃이 튀기는 남자 아내밖에 모르는 탈불초의 사랑꾼 김원효. 김원효 나옵니다. 김원효. 안 돼. 가자. 일단 뭐 안성훈 씨는 어떤 뭐 목소리를 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턱성이거든요. 턱성. 턱성이거든요. 턱성 턱성. 탁성도 아니고 턱성 턱성. 찍어누룰 때 찍어누룰 수 있는데. 그냥 칼날이야 칼날. 고음이 그냥 칼날처럼 나옵니다. 살짝 얼마나 라케러는지 살짝 좀 볼게요. 고음 잘한다. 그리고 원효 씨가 트로트 앨범을 냈어요. 2018년에요? 제가 이 개그 콘서트의 팀이끼리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마흔파이브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. 우리 저 그 마흔파이브 중에 박성광, 허경환 이런 분들 왔다 갔거든요. 아 예 봤어요. 아 근데 박지현 씨를 허경환 씨가 이겼죠? 아주 가볍게 제압을 했다고. 맞아 맞아. 아 그게 개그 쪽에서 소문이 쫙 퍼졌죠? 사실 이 마흔파이브에서 메인 보컬이 저거든요. 아 그래요. 저는 더 가볍게 됐다 됐어. 그거는 이제 지현 씨 얘기고요. 저는 아직 개그맨 분들께 진 적이 없습니다. 오늘이에요. 오늘이라고요? 네. 아 심진아 씨가 누구를 응원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. 아 묵비권을. 요즘 태권도장 다닌다더니 거기서 묵비권을 배워왔군요.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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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요. 우리 여보 파이팅. 우리 여보를 응원합니다. 우리 여보를 응원합니다. 아 선곡 확인을 합니다 선곡. 자 안성훈 씨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? 심하게 흔들 수 있는 댄스곡. 아 박현빈 선배님의 댄싱퀸. 아 댄싱퀸. 너무 점수 잘 나오는데. 댄싱퀸. 댄싱퀸. 자 댄싱퀸에 맞서는 김원희의 선곡. 어떤 노래. 댄싱퀸으로 다가서면 나한테는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저는 오늘. 네. 영탁의 찐이야. 준비했습니다. 여보 점수 잘 나와. 잘 나와. 잘 나와. 이겼다 이겼어. 누가 먼저 합니까. 그렇게요. 선거구공. 형님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. 어. 듣고 판단하겠습니다. 듣고. 안성훈 먼저. 좋습니다. 안성훈 씨부터 시작합니다. 첫 무대 안성훈. 준비합니다. 파이팅. 진짜 찐은 안성훈이죠. 제대로 된 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댄싱퀸. 음악. 주세요. 야 연습 많이 했네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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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치만 아가씨. 지적이 나가씨. 말숙한 아가씨. 아하. 아하. 사랑을 준비하고. 모두 다 오세요. 무지갯빛 찬란한 희망을 꿈꾸며 나의 정열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춰요 춤을 춥시다 밤이 새도록 그대의 날이랍니다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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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춥시다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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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듬에 맞춰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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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오세요 그대 오늘의 섹시한 여자 댄시킬 댄스! synyl현 Religion 관측 관츠 반측이야 어려워 마세요 창피해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사랑할 준비하고 모두 다 오세요 더울치 않던 하루 위 모두 다 잊고서 나의 정열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춰요 춤을 춥시다 밤이 새도록 그대의 날이랍니다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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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춥시다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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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음에 맞춰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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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오세요 그대 오늘의 섹시한 여자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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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춥시다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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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듬에 맞춰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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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오세요 그대 오늘의 섹시한 여자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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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오세요 네 최선을 난다 안성훈 아 뭐야 뭐야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이거는 본전도 못 찾는 거죠. 그리고 성훈 씨랑 저랑 같은 회사거든요. 제가 이 회사 재무상태가 어디서 돈이 새는가 봤더니 여기서 세고 있었구만. 김원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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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원영. 김원영의 지니아 음악 주세요. 어 불구하고 있어 불구하고 있어.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지 지 지 지 지 지니야 원두 지니야 친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잘한다 밀 사람 바로 당신 뿐 내 모든 걸 다쳐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자꾸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지 지 지 지 지니야 완전 지니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지 지 지 지 지니야 완전 지니야 친하게 사랑할 거야 오케이 여전같은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다 줘 다 줘 내 인생에 전부인 사람 끌린다 끌린다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갈 사람 찌찌찌찌 진화야 완전 진화야 진화가 나타났다 여기 찌찌찌찌 심진아 내 사랑 심진아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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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할 거야 자 원효 자 알기 김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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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너무하시네 우리 마스터분들 아니 가사를 그렇게 많이 바꿔 불렀은데 이야 야 와우